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성 깐돌이 천만입니다 깐돌 깐돌 해가지고 깐돌이라고 또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별명이 너무 많아요 삼전 스토커 삼성 껌딱지 깐돌이 희망 고문 전문가 많습니다 별명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다 삼성만 너무 예뻐합니다 저는 난 누나보다 삼성을 더 예뻐하는 천만이에요 하여튼 삼성전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취해버리십시다 취해버려 우리 박현빈 노래 있잖아 취해버렸어 하여튼 너무 좋아 삼성이 취해버리니까 딴 데 이거 볼 시간이 없어 딴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오직 삼성만 바라보니까 다른 데 바람 피울 필요가 없어 바람 피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기저기 보지 마십시오 보면 이게 또 습성이야 습성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약간 좀 바람 피울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바람길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 외도길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한다 그걸 누가 잡아주냐 천만 오빠가 잡아줄게요 천만 오빠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바람 기운을 바람길을 확실하게 잡아줄 테니까 오직 삼성 한번 믿어봐 좋잖아 삼성 한번 믿어봐 이렇게 노래도 한번 불러주면서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시간도 잘 가던데 예전에 참 우리 노래도 불러주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우리 삼뽕구님 한번 영상 들으면은 한번 또 계사에서 우리 사모님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 한번 또 음성 파일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삼뽕의 기운을 극대화 시켜야 돼 극대화 시켜야 합니다 지금 뭐 허경영씨가 뭐 한다는데 제가 보다 허경영씨보다 제가 더 삼뽕 기운이 강할겁니다 그 부분보다 제가 더 어려 끼이는 더 많아 내가 더 많아 더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출을 안 시키잖아요 될 수 있으면 얼굴 보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얼굴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못생긴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못생긴 얼굴일 수도 있는데 보면 볼수록 볼매라서 안 돼 치명적인 여러분들 그 매력에 빠질까봐 노출을 못 시키겠어 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굴 없는 천만으로 이렇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 짓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떠들여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한쪽 길을 놓고 한쪽 길을 흘러도 됩니다 듣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 머리 뇌 속에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질 거야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뽕 이제 정신이 들어가는 거죠 탁 들어가지고 무장이 되는 거야 일단 정신무장이 중요한 거야 정신무장 정신무장도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아무리 몸이 힘들고 고달퍼도 정신력만 좋으면은 여러분들 그 술판에 가서도 술 안 취해 그 술 먹고 취하는 사람들 왜 취해야겠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야 정신력이 나약해서 그래 술 먹고 술주정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 있어요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이야 정신력 강한 사람들은 소주 열병 먹어도 안 취합니다 꿋꿋하게 딱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남성분들 군인 다들 군복만 했는데 그 전쟁 타만 갔다 오면 알아요 진짜 정신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 멘탈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언젠가 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젠가 또 가면 또 대폭락 한번 와 또 대폭락이 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버틸길 거야 만약에 또 가다가 한 20%에서 30%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어떻게 견딜 거냐는 거죠 작년에도 그랬잖아 훅 빠졌잖아요 30% 정도 빠졌잖아요 이때 견딘 사람들 대부분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도망갔어요 그때 막 줍줍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이런 강한 멘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아니면 경험치라도 높아야 돼요 경험치 이 경험치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다양한 이야기도 듣고 우리 구독자 분들의 다양한 그런 스토리나 그런 것들을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제가 계속 떠들어 주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단톡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모습으로 해서 전후회를 쌓는 전후회 이 전후회가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힘이 되다 힘이 되죠 여러분들 뭐 잘 안 돼 봐봐 주위에 괜히 친구한테 말하면은 욕만 듣고 비아냥거리고 어떻게 보면 바보 취급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시고 항상 긍정의 기운이 듬뿍듬뿍 넣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리고 투자도 좀 약간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보면 실패하고 단타 치다가 맨날 그거 보면 꼬라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주식투자 막 한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아니 주식투자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만 안 보고 맨날 실패한 놈들만 모으니 뭐가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주위에는 꼭 성공한 사람을 만나세요 성공한 사람 그래야지 성공의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배워도 좋은 걸 배운다고 뭐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순 있어요 당연히 배울 수도 있죠 근데 이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기가 잘못된 것을 분석을 안 해 항상 뭔가 탓을 해 탓 남 탓을 하면 안 돼 탓을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자기가 뭐 잘못된지 뭔가 그걸 되돌아보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항상 보면 남 탓하고 있어 이래 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런 발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것으로 돼요 자기 것으로 된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앞으로 우리 먼 미래를 갈 수 있어요 말이 10년이지만은 이게 또 멀기도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지만 길기도 한 시간이에요 앞으로 이제 9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런 분이 있어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본주도 있어 본주 본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어 저는 투트랙으로 가요 투트랙 본주도 모으고 우선주도 모으고 이것저것 모읍니다 치킨 반 후라이드 반 뭐 이런 식으로 치킨 말이 아니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모아요 먹을 때도 그런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한쪽으로 가고 싶어 한쪽으로 우선주 쪽으로 몰빵을 하고 싶더라고 우선주 그래서 요즘 우리가 리밸런싱 많이 하대 보니까 본주 잽싸게 올라왔을 때 빨리 매도하고 이걸 가지고 자식 우선주를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왜냐 이왕이면은 같은 가격이면 수량으로 모으자 수량으로 수량으로 500, 500 있으면은 500주, 500주 본주 500, 우선주 500주 있으면 본주 팔아가지고 더 모아서 한 600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1,100주 만들자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우선주를 많이 모으는 거야 왜 우선주를 많이 모으면은 첫째 좋은 점이 뭐야 배당이 늘어나겠죠 배당금 늘어나요 그리고 우선주 성장성도 무심 못해요 보면은 본주 못지않게 우선주도 상당히 성장합니다 성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특히 또 그 뭐냐 주주총에 갈 일도 없어 주주총에서 뭐 할 거야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세번째 뭐냐 우선주가 나중에 혹시 우선권이 있어 우선권이 본주보다도 회사가 혹시라도 망하거나 뭐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우선주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주가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우리 같은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우선주를 집중적으로 모아라 우선주 4대6이면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우선주로 뭐 몰빵해도 괜찮아 우선주 10으로 해도 괜찮고 0대10도 돼요 아니면 뭐 2대8 1대9도 괜찮은데 가능한 우선주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주를 많이 모아라 본주도 모으시는 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 초보분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 우리 주린이 분들은 우선주를 집중적으로 모으는 게 훨씬 낫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지마 그냥 우선주만 모아 그래서 우선주만 몰빵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우리 만주 단위 갖고 있는 사람들 만주 이상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내 주에 요즘 만주도 옛날에 우와 했는데 요즘은 만주가 그렇게 뭐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워낙 많이 보니까 만주 되는 분들 대부분 우선주만 가 있어요 우선주 거의 우선주가 몰빵이더라고 그냥 겪어봤거든 몇 천주씩 모아보니까 결국 그냥 우선주 모으자 해서 우선주를 많이 모으자는 거죠 뭐 본주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같이 구독자분들은 우선주를 집중적으로 해서 몰빵해도 괜찮고 가능한 우선주를 막 90% 이상 정도로 모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당도 많이 받고 그렇게 자꾸 늘려 나갑시오 수량을 많이 늘려 나가라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순 없어요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또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이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생각들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참고해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갑시다 서로 손잡고 천만의 따뜻한 손을 잡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10년 갈 수 있다 충분히 가요 일단 저녁 시간 저녁 맛있게 드시고 퇴근 준비 잘 하시면서 나중에 저녁 방송 때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